안녕하십니까? 연단의 사람 야곱 이야기. 야곱, 에서와 영혼이 결별하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0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감탄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약 17년 동안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화목한 형제를 누리며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관계가 있나 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입니다. 같은 태, 같은 시간, 같은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택하셨다는 뜻이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평생 앙숙이었던 야곱과 에서가 이제 영원한 결별을 하고 맙니다. 첫째, 떠나는 에서. 야곱은 먼 길을 돌아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안착하여 이삭의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 한 장소에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가축들을 먹일 목초가 부족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얻은 모든 소유물과 가족들을 이끌고 아버지 이삭의 땅을 떠나 타처로 갔는데 그곳이 바로 세일이라는 곳입니다. 세일은 어떤 곳일까요? 세일은 이미 에서가 전에 거했던 장소이기도 한데 야복강을 건너온 야곱을 만날 때 에서는 세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그의 호전적이고 남자다운 싸움의 기술로 전부터 세일을 정복하고 그곳을 자신의 새로운 터전으로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성격으로 보아서 아버지 이삭의 땅에 만족하고 거기서 평생 살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매우 배보가 크고 야망이 있고 정복심이 있는 사람이므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일은 거칠다는 뜻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호리족속을 사로잡고 에서가 자신의 거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일은 거친 덤불과 가시나무로 마치 에서의 머리털처럼 수북하게 덮어있고 산은 바위산인데 에서는 그곳을 거주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에서는 장자의 권한으로 아버지 이삭의 위원대로 동생 야곱에게는 이삭의 땅을 주었고 자기가 세일을 택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한으로 자신이 먼저 세일당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문서를 남겼다고도 합니다. 왜 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해보론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거칠고 바위가 많고 험한 세일을 택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의 운명이 들에서 사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정착하여 조용히 부모의 유업을 이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사람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 즉 불모지를 개척하고 모험을 좋아하며 넓은 땅을 늘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일은 들사람인 에서에게 아주 적합한 지형이었을 것입니다. 거친 바위와 수풀과 덤불로 덮여진 넓은 평원 천혜의 요새와 같이 험하고 좁은 절벽으로 만들어진 세일산의 페트라는 들사람인 에서가 자기만의 요새와 아지트를 만들어 자기만의 세상을 펼칠 만한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도는 후에 세일산의 페트라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바디아 1장 3절에 바위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오바디아는 에듬족 속의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서는 하나님의 분깃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세운 세일산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군림하고자 했으며 바위툼에 숨어서 지나가는 자들을 사냥하며 약자를 수탈하고 싸움을 즐기고 약탈을 재미삼아 사는 산도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난공불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아 아무도 넘모지 못하게 힘과 세력을 키우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빼앗아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장작권과 아버지의 유산을 양보하고 떠나는 에서는 매우 남자답고 배뽀 있어 보입니다. 정말 에서는 쿨한 사람일까요? 에서는 자기만의 세상을 세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을 벗어버리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믿음보다 자기의 야망을 더 중히 여긴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부리고 탐했던 자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10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야곱과 에서의 반대 성향 야곱은 실상 재산이나 부귀 영화에 별 관심이 없었고 오직 믿음의 장작권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자식들이 서로 의좋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아마도 10편 128편의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이니 믿음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직 세상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영역을 넓히며 더 많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고향인 헤브롬보다 더 좋은 땅을 물색하던 중에 세일이라고 하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을 따라 움직이며 믿음을 향해 가서 결국 하나님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재물과 돈과 여자와 쾌락과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움직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양심이고 없습니다.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호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도 못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빼앗고 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한자리에 함께 평화롭게 거하지 못합니다. 에서가 처음에는 야곱과 믿음의 땅에서 거하는 것 같았지만 에서는 육의 사람이요 끊임없는 욕망을 끊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길로 욕망과 탐욕의 길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야곱과 에서의 성향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는 영의 사람과 끝없는 욕망과 방랑벽에 목말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둘 중에 하나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바라는 야곱에게서 에서는 멀리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으면 서로 싸우며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성향 즉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 모험을 즐기고자 하는 야성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함을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 몰아내야 합니다. 야곱의 성향 오직 믿음의 장작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 야망이나 욕망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 야곱과 에서의 후손 에서는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자기의 장작권을 속여 취한 야곱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자의 분기신 이삭의 땅을 야곱에게 고스란히 양보하고 거칠고 힘든 새일을 개척하여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참으로 남자답고 대찬 에서는 정말 남자 중에 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남자라면 에서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에서가 마치 남자답고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간 것 같지만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며 저주받은 족속들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뜻은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리급해서 광야로 나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매우 지치고 피곤한 때를 참타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급습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여우수와를 통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땅 위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에서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후손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게 버림맞은 자의 대표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음해가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고 경고함으로 에서가 장자권을 한 조각의 음식으로 팔아버린 영적 피류나 즉 이기도적이고 사악한 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에돔의 난공불락 요새인 페트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과는 달리 점차적으로 바벨론과 아라비아인들과 로마인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페트라는 에돔족 속이 만든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트라 입구의 폭은 3미터도 채 안되지만 거대한 자연 절벽이며 그러한 협곡이 1키로 이상 이어집니다. 그 안에 온갖 문명 문화를 이루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인간의 쾌악과 사치로 장밋빛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바이다 선지자도 에돔의 요새인 페트라의 안전성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협게 한 에돔의 요새는 완전히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트라는 무역을 위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의 출입이 빈번했는데 그 좁은 협곡을 적군이 공격할 수 없지만 아라비아 상인으로 편장한 적군들이 몰래 들어와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페트라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벽한 요새도 반드시 빈틈이 있고 아무리 완전한 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죄성과 사악함이 숨어들 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함은 없고 그리스도 없는 온전함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페트라의 난공불락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되어 땅속에 묻혀 있다가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이제 그 지난 날의 빛바랜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욕심도 없고 아버지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지만 후대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윗 왕이 나타나고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고 영혼이 기억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후손은 고난이 있어도 그 이름이 영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후손은 잠시 번성할지라도 멸망하여 세상에 그 이름조차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